웰컴 투 유니버셜 스티컴 활륙 자 이제 오늘은 우버를 타고 이동해 나 타락 웰컴 투 유니버셜 스티컴 3끄러지역 1끄러지역 5위 2위 월셔데로 기준으로 북쪽으로 가요.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할리우드 산을 지나야 있어서. 봐봐. 여기가 다 노트산. 할리우드. 진짜 이쁘다. 신비하네요. 이렇게 가니까. 수업. 여기 벌써 스튜디오가 됩니다. 여기 호텔도 있나봅니다. 저기 발레 사러 왔어. 진짜 이쁘다. 이곳에서. 이런 산 속에 있는. 저런. 정원이란. 이런데를 엄청 선호하는 것 같아. 미국 사람들이. 여기. 자동차 주차장. 공장 다 있네. 멋있다. 이 야자수와 햇빛이. 오늘 엄청 파겠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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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날은? 하고 있는 것 같죠? 바로 신난 저분 오늘 날씨가 왜 이렇게 좋아? 와아 프랑카스탕 응 아까 저희가 여기에 내려서 한층은 더 올라왔거든요 와아 에이 아필으로 왔나 아 여기가 산 운명완대 와 여기가 나머지 거였어 대박 뭐야 나무에 분수기를 해놨네 여기가 서울 뭐지 VIP로 갑시다 오케이 밥 준다 그래가지고 밥 먹으러 갑시다 진짜 대박 오늘 오! 화요일인데 와 여보 오 오 우와 유니버셜 스튜디오 자 그럼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제가 유니버셜 스튜디오 사인 앞에서 사진 좀 찍어야겠다 그쵸? 와 저희는 이렇게 해서 보안 검색대 금방 한 엄청 오래 걸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5분? 10분? 집과 사람은 장난 아니여가지고 저희는 나중에 찍고 깼어 오! 오! 와우! 자 우야지 서인은 조야이피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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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봐! 오! 오! 10시에 오고 불러서 시작했는데 사람의 침이 있다 와 장난 아니다 와 여기 이대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쁘게 들어왔어요 기다리기 싫으신 분? 아 이렇게 이쁘게 들어가면 이쁘게 들어왔어요 아 yellow sign that says express they'll scan this and you'll go right into that okay thank you of course there is a water ride in the park Jurassic World so we have ponchos for you thank you help you get less wet your guide today his name is Br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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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going to meet you upstairs at 11.30 for your 11.45 오늘은 브라이언이 우리를 가이드 해줄 겁니다 와 와 좋지 이게 어? 아 그 분노의 질주 아니야? 어 맞아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어 맞아 우리들은 딱 똑같은 게 있는 건가? 아니 영화 볼 때 어 주라기물? 아 여기서 찍었나 봐 주라기물 여기서 찍었나 봐 아 아 와 와 또 아는 거 나오면 좋아하죠? 음 음 음 음 백설군주 그거 헌트 헌트맨 아 백설군주 헌트맨 여기는 화장실 아 줄 서 있는 건 화장실이었고요 아 아 충전기 아 아 와 와 와 와 와 자 여기서는 블랙 버스트 즐기는 거라서 저희는 일단은 먹어보겠습니다 음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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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배고파서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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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응. 응. 맛있어? 맛있어? 이제 저는 이제. 너무 배고파서 힘이 없었는데. 아침 먹고. 그래서 저희가 파이팅이 끝난 이유는. 기다림이 기다림이지만. 음식 먹을 거로 준다는 거에. 제일 큰 이유였거든요. 맛있겠다. 계란이 진짜 있는데. 계란이 진짜 있는데. 맛있어. 알아? 깡계란이. 응. 네. 저희는 이렇게 다 먹었고. 그 다음에 가이드. 매 시간마다 가이드분이 저희를 책임져 주시는데. 저희는 여기서. 이 브라이언이라는 분을 기다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브라이언이 찾으러 온다고 했거든. 11.30분에. 저희는 비교에 나오는 광고기야. 눈치채새시. 제 dad의 광고기야. 그래도 저희를 하다. 야호원에. 은채새지. 의 광고기야. 소금. 이제 수고한대요. 저는 한잔에. 너무 예쁘지? 라인앙에. 저희가 지금 털러가서 가고 있습니다. 와아. 저희는 지금. 걸어서 가고 있습니다. 우와. 저희는 지금. 걸어서 가고 있습니다. 모든게 다 큽니다 아 이렇게 생뼈 토일들을 만났네 우리 일본에서도 여기 갔다 와봤었는데 근데 정말 크기는 앞두극인것 같습니다 맞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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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튜디오 투어로 어때? 너무 좋은데 겪고 힘들어요 햇볕 진짜 미치겠지? 물음이 꼈으면 좋겠는데 날씨가 왜이렇게 좋아? 와 뷰 봐봐 무슨 마을같아 대기시간 45분인데 그냥 간다 저희는 대기를 거치지 않고 가르쳐요 이 거위에 대기를 거치면 꼭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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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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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날까지 원하는 거고 그 날까지 원하는 게 다가가 다가가 오는 거고 . . 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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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or 9 years old and I wanted to become a filmmaker I like films that just take you away from your real life and sort of your Kongs or the ship you're sailing to our side and you want to have a concert and features from prehistoric times King Kong King Kong It's so cold It's so cold It's cold You know what the kit stands for? You have to provide the horse power I don't understand It's like you have to provide the horse power I don't understand I didn't know this to me but I'm saying that it's a scene but I'm making a car like this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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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참여자마자bn OK. That's not good. Alright, as long as the ceiling doesn't come down, we should be burning this time. OK. That's just not real. Oh, no. Come on. Hold up. Hold. Hold. Stop. OK. Now the floor is on fire. This one is concrete flammable. Oh, come on. There's nothing more to worry about. We're going to get out of here before anything else happens. I don't think I can handle anything else. Oh, come on. OK, um. Fox, there's a problem if you come to Earth. You can use the pressure to test you in for station tonight. Oh, ho, ho, ho. This stuff. I'm gonna use this stuff. I'm gonna make it so high, man. You can't get down to use straight to get over to Earth. I'm gonna have to use it to test you in the TV too. Okay. People are out there. I can't do anything. 너무 뜨거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Bumblebee!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이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을 못 본 것 같아요 좋네 잘하는 것 같네요 와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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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외국에서 이 때 또 홈프로부터 원의 유행에 스파이 아니 예 나 로 파워 아 아 아 아 건물들이 엄청 온전하고 그치 그 리틀 유럽 이라는 느낌이듯 다른 것 같다 우리는 이 형 쫓아가야 하는구나 브라이언은 자기도 좋아 두 번째는 지구를 구하러 세계를 구하러인가? 지금 놀아시는 공부죠 너무 더워 저희는 지금 자기도 타고 그리고 이 형은 이런 기회에 있는 기회에 진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곳으로 여기요. 준비되면 부패에 러시아가 필요하다면 러시아에 러시아가 필요하다면 러시아에 러시아가 필요하다면 저희는 이제 한 시간 동안 런치 늦은 전심을 먹는데 완전 맛있는 거 진짜 너무 좋아요 좀 있다가 초로수도 먹을게요 오케이, 먹고 초로수도 먹으러 가자 진짜 우리 음식 되게 많네 완전 거의 배고파서 다 담았어요 너무 귀여워 이거 가져갈래 아니, 먹을 때 되게 많더라고요 레시터랑 되게 다양하게 테마파크처럼 있긴 한데 맛있어 이렇게 비싼 거 아니에요? 미국보다 지금 생각하고 모르지만 아침 뭐 먹을까? 중심 뭐 먹을까? 고민했는데 걱정 안 하고 숨겨주니까 너무 좋은 거 같아 맞아 한국, 한국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너무 맛있어 브라보. 오늘의 주인공이 우리 가이드 형 P 형 아니 눈이 오는 것 같지 않은 이 거위라고 눈이 다 녹아야 될 텐데 우와 이렇게 보고 완전 다르지 어 이거 우리 했었잖아 야 이거 똑같네 이거 와 진짜 이게 일본이랑은 비교해 일본 도리로 오오오오오오 커스틴 일본도 길이 쓰던 것 같지 아 아 아 더 크네 진짜 비교할 수 없는 오오오오 여기도 공연도 하고 있고요 진짜 어메이징 하고만 유 거위도 차 장난 많이 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제도 우리가 해리포터를 보고 잘 들었는데 이제 한번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여러분 수동 그리스마사가 어디지 우리 여기 지금 워터월드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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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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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정도의 쇼를 본다고 합니다 실물 보고 드디어 왔어 워터 월드 보러 왔어요 유광 연예인 좋은 đây 속에 진짜 대박이다 초코 공연 결정 승리 아 오 3시 45분 거 예약해서 더운 거 빼고 엄청 알차게 보낸 것 같아요 어머! 이거 봐! 한번 보여드릴게요 라이팻의 이중생활? 라이팻의 이중생활 6시 반에 스페셜쇼가 있고 저희는 이제야 VIP 일정이 끝나고 이제 드디어 자유시간입니다 뭐하고 싶으신가요? 자유시간에? 일단은 어디 앉아서 커피 한잔 마시고 싶고 우리는 우리만의 시간을 조금만 보낼게요 안녕 네 수고하세요 와 바이러스 오 제 오후 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이거 신기하다 미국은 우버 라인이 이렇게 있는데 신기해 또 집 갈때 걱정했는데 잘 갈 것 같습니다. 진짜로 안녕!